주간 시사기장도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설 연휴가 있어서 정치권 이라든지 바쁜 일정은 없을 것 같은데 뭐 있습니까? 일단 코로나 상황부터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0시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이 1시간 연장이 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다만 수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계속 기존 방침을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1일 확진자 비중이 수도권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영업자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 이후에도 간판과 매장 불을 켜는 이른바 불복 개점 시위에 나서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안타까워요. 양쪽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뾰족한 방법은 또 안 떠오르고. 그게 문제죠. 그래요. 또 어떤 거 챙겨봐야 됩니까? 백용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거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일단 검찰 수환조사에서 백 전 장관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그런 상황인데 만약 오늘 백 전 장관이 구속이 되면 검찰의 다음 칼날은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지금 한국가스원공사 사장인데요. 그렇죠. 이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화요일로 넘어가면 황이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상당히 뜨거울 걸로 보여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야당은 황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병가를 내고 스페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되게 중요한 회의 때도 같더라고요. 보니까. 추경심사 이럴 때. 그렇습니다. 병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족여행이었어요. 가족여행이었다라는 게 야당의 의혹 제기고요. 황이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본인은.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좌진대 실수다. 보좌관의 실수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내일 청문회에서 정확하게 입장이라든가 근거자료 이런 걸 내놓아야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활비가 월 60만 원이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의혹이 막 제기가 되고 있죠. 아껴 쓴 건 사실인데 일단 월 60만 원으로 생활을 한다고 일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으로 어떻게 해외여행을 다녀오느냐. 그리고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따락비로 연간 42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야당의 의혹 제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황 후보자는 급여뿐만 아니라 2019년 출판기념회 등 수천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출판기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명절에 들어오는 음식 같은 걸로 식비를 또 대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좀 더 구체적인 해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설에 뭘 받았길래 이게 식비 해결이 됐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청문회 못지않게요. 지금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내일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역할을 가장 잘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지난 1심 결심 공판에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화요일에는 미국에서도 중요한 재판 소식이 있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상원의 탄핵 재판이 현지시간으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단 상원 탄핵 재판에서는 증언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이번 탄핵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탄핵소추위원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하원 의원 9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이미 80쪽에 달하는 두툼한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을 했고 이 내란 선동 혐의가 연방헌법상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재다. 이게 이런 입장인데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노력에는 잘못이 전혀 없다. 그리고 설사 어느 정도 잘못이 있더라도 전직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민 기자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한 2주 정도 길게는 걸리거든요. 기간이. 일단 현지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 기각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습니다. 기각 쪽으로 보죠. 한번 수요일로 갑니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가 있거든요. 남북공항서비스 소속 노동자들이 처우개설 요구하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파업 참가 노조원들은 각 공항에서 정비, 기계, 통신 등의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그런 직원인데요. 파업은 설 연휴 전날인 수요일부터 무기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유는 뭔가요? 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저임금 수준인 185만 원에서 195만 원을 받고 있는데 노조는 사측과 지금 총 7차례 임금 교섭을 진행을 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측은 2.4% 수준 인상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수요일까지 왔고 목요일부터는 설 연휴인데 챙겨봐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가 되고요. 서울시는 명절이면 시행했던 대중교통 연장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이 되고요. 이거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면 주로 뭐 사 드세요? 저는 이제 무슨 해장국 이런 정도. 해장국. 저는 호두과자를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꼭 사가지고 그거 먹는 맛이 고개 쏠쏠한데. 오징어 구운 것도 자주 이용하고. 오징어 구운 것도 많아요. 많은데 휴게소 안에서 못 먹는다. 오오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이 되고요. 실내 테이블 운영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고속버스나 기차 안에서도 못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는 창가 좌석만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설날 당일 금요일은 어때요? 맹견 주인들이 기기 기울여야 할 소식입니다. 금요일까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지키지 않은 견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맹견의 견주가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지금 바뀌거든요. 책임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단 3개월 이하 맹견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됐을 때 가입을 하면 되는데요. 개정안이 금요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맹견 책임보험의 보상의 범위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천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부상을 당하면 1,500만 원. 그리고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 원 이상을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맹견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보험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마치 자동차 보험들듯이 반드시 의무 가입이다. 그럼 맹견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테리어. 제가 개쪽을 잘 몰라서. 저도 잘 몰라서요. 스탠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이게 맹견에 들어간다는 거. 견주들은 다 잘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책임보험 기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